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쁜 소식이 소울님께 들릴지 함께 볼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리 듣는 기쁜 소식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없다면 최근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시죠? 네, 선택하셨죠? 1, 4, 5, 3, 2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함께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여왕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오, 카드가 다 좋은 카드들만 나왔어요. 뭐, 이제 직관적으로 보셔도 그런 느낌이 날 텐데 우선 특이한 건 돈을 든 왕 카드와 돈을 든 여왕 카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펜타클, 금동전은요. 말 그대로 물질, 돈으로 의미하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가 왕이고 그 다음이 여왕인데 어떻게 보면 1등, 2등이 다 나왔다는 건 소울님에게 있는 기쁜 소식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소울님에게 기쁜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어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뭐,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거래가 될 거고요. 금전적으로 뭐, 연봉 협상이 있다면 원하는 연봉 정도의 어떤 협상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요. 그런 어떤 금전적으로 기쁜 소식이 있을 건데 이렇게 왕과 여왕이 나왔다는 건 소울님이 원하는 정도보다 그 이상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더 러버스 카드는 어떻게 보면 조언점 같은 건데요.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거래든 협상이든 그 중간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단순히 어떤 돈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대한 뭐, 이런 이득 이런 거를 떠나서 소울님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소울님에게 갖고 있는 호감으로 인해서 소울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나 그런 마음을 소울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이러한 좋은 금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드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좋게 나와서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요. 부자의 그린 카드를 한번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여기 또 왕 카드가 나왔네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이라는 것이 마음,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물의 에너지를 의미해요. 왕은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높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메이저 카드인 6번 러버스 카드와 비슷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소울님께서는 혼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소울님을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귀인처럼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돈을 든 왕 카드와 돈을 든 영왕 카드의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금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봤을 때 소울님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인이 있으니 그 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볼게요. 풍산점 점점의 카드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네, 차근차근 준비하셔도 소울님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서두르지 말고 여기 나온 것처럼 차근차근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1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순간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잘될 거야. 너를 믿어. 가까운 사람에게 순간의 진심을 담아서 힘을 주세요. 그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 8번 스트렝스 카드는 인내 카드거든요. 인내. 여기 있는 이 여성이 무기와 갑옷 없이 사자를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여성이 갖고 있는 내면의 힘, 내공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 내공은 오랜 기간 인내와 수행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소울님께서 지금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거나 결과로 다 보여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마음이 답답하죠. 그리고 언제 내가 이거를 성과를 낼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4번 황제 카드 이 황제는요. 뒤에 있는 불모지를 다 깎고 내가 돌 의자까지 만들어서 왕좌에 앉은 자수성가형 개척형 황제입니다. 소울님이 노력했던 것이 다 쌓이고 있어요.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다 쌓이고 있어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건 특정한 어떤 직위가 되거나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소울님이 원하는 그 위치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 9번 동전 카드 일명 귀부인 카드라고 하거든요. 동전이 9개 있어요. 금전적인 풍요를 의미하고요. 좋은 비단옷을 입고 매를 이렇게 손에 올리고 있어요. 이게 여유를 의미하거든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장의 흐름은 빠른 흐름은 아니에요. 뭐 당장 다음 달입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소울님의 속도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듣는 기쁜 소식은 소울님이 원하는 자리와 여유가 있는 곳으로 차근차근 잘 가고 있고 단지 속도가 좀 느릴 뿐입니다. 소울님이 느끼기에.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맞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7번 나무 카드인 리퓨절 거절 카드가 나왔거든요. 소울님께서 만약에 지금 거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단호하게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언점으로 거절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소울님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 볼게요. 지풍승 승진의 카드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제 날아오를 준비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차근차근 준비 이제 올라갑니다. 지풍승 승진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날아오를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네 소울님께서 지금 지치지 않고 계속 가시면 기쁜 소식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순간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걱정마. 잘될 거야. 너를 믿어. 가까운 사람에게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힘을 주세요. 그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함께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8번 더 문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자 18번 더 문 카드는 불확실성 불안함 알 수 없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예요. 이거 자체가 사람에게 긍정보다는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면서 불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 5번 컵 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두 개의 컵은 있지만 이 사람의 시선은 쓰러진 컵 세 잔에 보고 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거나 아니면 뭔가 비탄스러운 정도예요. 그러면 소울님의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보다는 나를 실망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이 지금 없어지려면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6번 더 타워 카드 소울님의 힘이 아닌 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건 하늘의 운이고 외부 개입이거든요. 어떤 외부적인 에너지나 어떤 외부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것이 180도 바뀌거나 큰 변화가 있어야만 소울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올 수 있는데 제가 이 더 타워 카드 다음에는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왜냐하면 하늘의 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한 장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동전 카드인 메뷰스티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돌고 돌아도 원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울님께서 듣게 될 기쁜 소식은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바 원래 있었던 자리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상황으로 거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불안하고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큰 하늘의 운의 변화에 의해서 소울님이 그냥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것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 메뷰스티 돌아가게 된다 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손해받던 것이 다시 복구가 된다. 아팠던 것이 좀 낫는다. 아니면 뭘 잘못 샀는데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 다시 팔려서 손해를 회복한다. 이런 식의 어떤 원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에이스 오버 완즈 보시면 나무를 움켜잡고 있죠. 그리고 나무가 불의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의미하고 열정을 의미해요. 내가 일과 열정을 움켜잡는다. 소울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소울님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소울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소울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도 잘 되고 내 마음도 편하고 열정도 샘솟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 장 앞서 나온 18번 더문 카드와 5번 컵 카드와 터하 카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게 돌아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았을 수 있는데 소울님이 이제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는 더 좋겠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볼게요. 수풍정 우물의 카드입니다. 우물은 퍼 올리지 않으면 썩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네. 좌절하지 마시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가 오면 끊임없이 뭔가 소울님께서 노력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끔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에이스 오브 원지 카드처럼요. 그러면 그 우물이 소울님에게 맑은 물과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는 수풍정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순간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걱정마. 잘될 거야. 너를 믿어. 가까운 사람에게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힘을 주세요. 그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함께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컵스 기사의 컵카드 일명 백마탄 왕자님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자 여기 4번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 숫자 하나 차이거든요. 4, 5 같은 동전이고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움켜잡고 내 몫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5번 동전 카드는 보기에도 뭔가 추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궁핍 빈곤 혹은 외로움 카드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쁜 소식이 있냐면 소울님에게 남아야 될 사람과 소울님의 몫만 확실하게 남고 나머지 불필요하고 소울님에게 어떤 안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소울님이 듣게 될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울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이트 오브 컵스 백마탄 기사 카드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소울님 곁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소울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이 나아가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의 흐름에 딱 맞거든요. 운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이 나가고 새로운 좋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울님에게 있을 기쁜 소식이 그거예요. 좋은 게 들어오면서 기존에 내가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나아. 없어지게 되는 정리가 되는 그런 일이 소울님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소울님에게 맞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4번 칼 카드인 캠리스 이게 이제 고요함 평온함 카드거든요. 자, 이제 주변 상황에 소울님께서 스트레스 받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칼이 이 사람에게 닿지 않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시면 잔잔하게 이렇게 다 사라져야 될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야 될 것만 소울님 곁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울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여 카드를 뽑아볼게요. 뇌, 지, 예 코끼리의 카드입니다. 코끼리가 물을 건너기 전 머뭇거리고 망설이듯 신중하세요. 네, 이제 소울님께서 물을 건널 건데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전에 신중하게 뭔가의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라는 이 뇌, 지, 예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순간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잘될 거야. 너를 믿어. 가까운 사람에게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힘을 주세요. 그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즈 나무를 움켜잡는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우선 에이스 카드 두 장이 나왔는데 보시면 나무가 나왔고 컵이 나왔습니다. 나무는 불의 에너지고요. 컵은 물의 에너지로 열정과 감정인데 열정과 감정이 샘솟는 어떤 좋은 기회가 오고 그걸 잡게 되는 것이 소울님에게 있을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건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과 마음이 넘친다 라는 건 그만큼 내 마음에 너무 들고 내가 기다렸던 어떤 기회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우선 1번 1번 새로운 시작이고 손도 나오고 잡고 손이 나온다는 건 하늘의 운이 들어오는 거고 그걸 잡는다는 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잡는다는 건데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조언점이라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시면 내 열정과 감정이 넘치면 이성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저울과 칼을 든 카드거든요. 저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함을 의미해요. 마음보다는 딱 저울로 잰다. 그래서 공정함. 그 다음에 칼이 분석적인 냉정함 혹은 결단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이 세 장을 보면 소울님에게는 내가 기다렸던 좋은 기회나 좋은 인연이 있을 텐데요. 그때 시작점에서 소울님이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약속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한 번 더 내가 머리로 생각해보고 그 뒤에 상황까지 한 번 쭉 이렇게 보신 다음에 결정을 잘 내리셔야 이것이 100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저스티스 카드는 서류 문서 법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때 충분히 소울님에게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좀 빠뜨리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 해석을 받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 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나이트 오브 컵스 백마탄 기사 카드 일명 귀인 카드거든요.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다 좋아요. 에이스 오브 완주 에이스 오브 컵 백마탄 기사 기쁜 소식이 확실히 하나 있어요. 이것만 딱 보면 못해도 90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의 카드의 에너지를 쓰시면 100점 120점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정도 카드가 나왔다면 있을 것 같네요. 그 기쁜 소식은 제너럴 리딩이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여 카드를 뽑아볼게요. 택, 지, 최 모임의 카드입니다. 단합이 필요합니다. 인심을 베풀어 사람을 모으세요. 아, 소울님께 좋은 인연들도 오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딱 이렇게 단합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소울님이 좀 먼저 인심을 베풀면 더 크게 잘 될 수 있는 택, 지, 최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순간에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잘될 거야. 너를 믿어. 가까운 사람에게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힘을 주세요. 그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소울님은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